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비문학 지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6번부터 30번까지 문제가 이어지는 애들이죠. 26번부터 30번. 선생님하고 같이 모을 유일한 비문학 지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앞에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많이 썼을 것을 고려했는지 이게 약간은 좀 난이도가 조절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문제를 먼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26번은 윗글에 대한 설명. 이 지문에 대해서 어떤 좀 서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27번은 기억이라는 이 밑줄 쳐져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 그래서 특정 개념에 대한 이해라든지 특정 부분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고 있고요. 28번 같은 경우에는 파사주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베냐민의 관점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의 관점을 우리가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29번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다가 좀 지문을 적용시켜가는 그런 문제였고 30번은 어휘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 문담부터 해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에 대한 관념은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대요. 근대 이후에 출퇴근에 대한 관념이 생겨났는데 집과 일터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던 전 근대 사회와 달리 그럼 이전 시대하고 변화가 생겼다. 이전 시대와는 달라졌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되고 19세기 이후의 도시적 삶에서는 그럼 19세기 이후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근대 이후의 삶이겠네요. 삶에서는 주거를 위한 사적 공간과 노동을 위한 공적 공간이 분리되었다라고 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사적 공간으로 그리고 경제적 활동을 하는 곳은 공적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이 둘의 관계는 내부와 외부, 신뢰와 거리의 관계에 대응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에 대한 분리 이것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고요. 사적 공간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라고 했고 여기는 내부로 대응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였냐면 실내라는 말하고 대응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간, 이 공적 공간에 대한 얘기 공적 공간은 경제 활동을 하는 곳이고 얘는 외부로 나오죠. 그리고 거리로 이렇게 대응되기도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문단에서 이런 얘기들을 봤을 때에는 이 1문단 이후에 내부나 외부, 실내나 거리로 나오는 말들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으로 또 대응시켜서 이해를 해나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하는가.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게오르크 진멜이라는 사람은 대표적인 사적 공간인 신뢰의 공간적 의미를 도시의 삶과 관련지어서 분석했대요. 사적 공간인 신뢰, 이 신뢰의 의미, 예의 공간적 의미를 이제 도시의 삶이라는 것과 관련지어서 얘기를 했는데 진멜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외적 자극의 과잉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받는 그런 자극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경감인데 신경을 너무 많이 쓰게 돼서 이런 신경감인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아주 대표적인 방식이 내면으로의 침장 침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 정도 어휘는 알아둬야 돼요. 깔아앉는다라는 거예요. 내면으로의 침장, 내면으로의 침장 내면이 이제 내면으로 깔아앉는 여기 숨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외부와 차단된 신뢰는 내면을 지키기에 가장 유리한 공간이라는 것이다. 또한 진멜은 개인이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신뢰에 부여하였다 해서 진멜이 이야기하는 그 신뢰의 의미가 나옵니다. 진멜은 무슨 얘기를 썼냐면 이 신뢰 공간의 의미를 도시의 삶하고 관련을 지었는데 도시의 삶하고 관련 지어서 우리가 신뢰 얘기를 해보자면 신뢰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외부로 인해서 신경과민의 상태에 빠졌을 때 대응하는 방식으로써 신경과민의 외부 자극에 외부 자극에 대응하는 방식 이것으로 신뢰 공간을 내면으로 침잠하는 그러한 어떤 방식으로 신뢰 공간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우리 개인이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의 의미 그래서 개성의 실현 개성을 실현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이 신뢰 공간을 의미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19세기에는 신뢰를 가구와 공예품으로 빈틈없이 장식하는 것이 유행했대. 19세기에. 근데 이후인 거죠. 이렇게 유행했는데 그는 다양한 양식을 지닌 사물을 취향에 따라 조합함으로써 일상에서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대. 진멜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개성의 실현이라는 이 방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좋은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또 양식이라는 보편적인 표현 형태를 매개로 하는 공예품은 여기에다가 이제 공예품을 놓기도 했었는데 이 공예품 그러기도 했었는데 이 공예품은 평온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덧붙했대. 그럼 이 공예품도 뭐예요? 사람들에게 약간의 안정감을 줄 수 있으니까 얘도 긍정적인 대상으로 진멜은 바라봤겠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기억이에요. 신뢰에 대한 진멜의 설명 이게 이제 기억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기억이라고 붙여볼 수 있겠죠. 기억 신뢰에 대한 진멜의 설명 이것이 기억인데 도시적 삶이 가져오는 불안과 몰개성 불안이라는 건 여러분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신경과민 그게 있었잖아. 그게 이제 불안이 되겠지. 우리가 좀 연결을 대응을 시켜보자면 이거를 불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성이 없는 도시의 삶 그래서 외부의 몰개성함을 신뢰에서 개성을 실현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개인의 욕망이 부응하는 것이 신뢰 공간이었다라는 얘기고요. 신뢰가 개인의 은신처이자 일상의 심리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거주자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자유로운 개성을 보장하는 신뢰의 설계가 당시 건축의 주요한 구성 원리로 등장했다. 그래서 19세기의 그 주요 건축 원리가 뭐였냐면 이렇게 불안을 해소하는 나만의 사적 공간 그리고 몰개성에서 나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개인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사적 공간을 이렇게 19세기의 주요 건축 원리로 삼았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 이 두 가지의 신뢰 공간이 갖고 있었던 특성에 대한 설명이 계속 다른 말들로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예요? 이 사람이 안 보여요, 여러분.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에요. 발터 베냐민. 베냐민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베냐민 얘기는 여기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은 이 사람 그럼 또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뢰 공간에 대해서 혹은 다른 외부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을 우리가 좀 잘 파악해 나가야 됩니다. 신뢰 장식에 집착한 19세기의 주거 문화를 주거 중독증으로 표현하면서 약간 좀 안 좋게 봤어. 여기에서 공예품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나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신뢰 공간을 꾸몄었잖아요. 근데 베냐민은 어휴, 그거 중독이야, 중독.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야. 표현하면서 이는 도시의 공적 공간에서 개인의 흔적을 남길 수 없는 데에 대한 보상심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대. 그럼 베냐민이 이걸 보면서 뭐라고 했었냐? 중독이다. 그리고 개인의 흔적을 남길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보상심리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보상심리에 의한 것. 이렇게 설명을 했었다는 거죠. 같은 어떤 현상을 두고서 진멜과 베냐민의 관점이 다르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지. 이렇게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혹은 어떤 주의에 대해서 서로 이론이 다르거나 관점이 다르면 이런 것들을 묶어서 적용하는 문제를 내기도 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베냐민은 뭐라고 했냐면 신뢰가 사회적 세계와의 연관성을 잃어가면서 점점 더 인위적인 공간이 되었으며 사회적 세계와의 연관성을 잃어간다. 사회적 세계관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회적 세계라는 건 바깥의 공간이겠죠. 그래서 외부 세계와 신뢰 공간이 이 사적인 공간이 너무나도 분리가 심해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도피를 인위적인 공간이 되었고 그곳에서의 운도는 공적 공간으로부터 도피가 됐대.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적 공간은 너무나도 인위적인 모습이고 인위적인 공간이 되었고 그저 도피처 그 이상도 그 이하조 아니게 되었더라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부정적인 비판적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그는 신화나 자연에서 모티프를 딴 가구와 공예품들의 조합을 통해 모환적 분위기를 조성했던 19세기의 신뢰 풍경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신뢰는 거주자를 환상에 빠지게 함으로써 환상에 빠지게 한대. 현실을 못 살게 해. 도피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킬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베냐민의 관점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4번 문단으로 이어지는데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단. 뭐라고 하냐. 신뢰에 대한 베냐민의 비판적 고찰은 그러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조금은 비판적인 시선인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4번에서 바로 얘기를 하죠. 아, 베냐민은 신뢰에 대해서 이거 진짜 맞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구나. 비판적인 고찰을 했었구나. 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의견하고는 조금 다르게 신뢰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낸다거나 아니면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어? 4쪽 공간과 공적 공간에 괴리를 문제 삼는 대로 이어진대. 4쪽 공간하고 공적 공간하고 너무 차이가 심해요. 라는 걸 문제를 삼았대. 이때 베냐민이 주목한 것은 파리의 파사주래요. 이 괴리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파사주가 나옵니다. 파사주. 우리 아까 문제에서 파사주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파사주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파사주가 어떤 건가 하고 볼게요. 파사주는 몇 개의 건물을 있는 통로 형태의 상가로 몇 개의 건물을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어? 몇 개의 건물이 있는 통로 통로로 되어 있는 통로 형태의 상가이고 베냐민에 따르면 유행의 리듬이 지배하는 최초의 자본주의적 소비 공간이래요. 아, 그럼 여기가 상가니까 상업적인 공간이라서 소비가 이뤄지고 하는 곳이구나. 그럼 파사주라는 곳은 몇 개의 통로 형 공간이고 그리고 자본주의의 소비 공간. 이 정도의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야? 유행은 새로운 것을 부단히 연출함으로써 상품을 향한 욕망을 재생산한다. 사람들의 욕망을 끌어올려. 욕망 재생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 유행은 했고 서로 마주보는 상점들이 늘어선 구조는 이렇게 상점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나봐. 우리 왜 보통 여러분 어디 같은 데 가면 그러지? 요즘에는 주상복합 그런 아파트들이라든지 아니면 대부분의 상가들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쪽에 상가들이 쭉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오가는 이들의 시선을 붙잡아 소비를 부추겠다. 아 어딘지 생각났어. 왜 우리 고속터미널역 가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거기 가면은 상가들이 진짜 쭉 마주보고 서 있거든요. 이렇게 통로마다 다 상가들이 있어.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욕망을 막 이렇게 붙잡아오고 그리고 시선을 붙잡아 소비를 자꾸 부추긴다는 거죠. 또한 파사주는 건축학적으로 거리와 실내 사이에 위치하는 사이 공간이래요. 이게 중요한 정보 아니겠어요 여러분? 실내와 거리 사이에 위치한다잖아. 실내는 사적 공간이고요. 거리는 외부이기 때문에 공적 공간이에요. 근데 이 사이의 공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아마도 실내와 실외의 괴리감에 대한 해결점으로 파사주를 주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 사이의 공간이기 때문에 사이 공간 베냐민은 실내 공간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괴리가 너무 심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 공간이 굉장히 답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볼게 베냐민은 그렇기 때문에 파사주에서는 외부와 내부가 혼동되는 경험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여기가 실내인지 외부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야. 전적으로 공적이지도 않고 사적이지도 않은 이런 딱 중간 영역의 존재는 경계 해체 단초 경계가 해체될 수 있구나라는 실마리를 사람들에게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파사주는 사이 공간으로서 뭘 줬냐면 실내와 거리의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겠다. 경계 해체를 알려주는 그러한 어떤 공간이 되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5번 문단으로 한번 또 내려가 볼게요. 같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분리를 신보하는 낡은 개념을 대신할 새로운 주거 개념을 탐색하면서 베냐민은 신건축과의 관계에서 파사주의 의미를 다시 조명했대요. 신건축 이야기할 때 파사주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었다. 신건축 이야기할 때 파사주에 다시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1920년대에 등장한 신건축은 산업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미학화 경향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반론의 성격을 띈대요. 반론의 성격. 이게 무슨 얘기야? 신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신건축이라는 건 기술은 발달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는 건축 잘 모르지만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건물을 막 이렇게 예를 들어 한 배층까지 쌓을 수 있는 기술이 발달을 했어. 근데 이전의 미학적인 어떤 가치는 높은 건물보다 낮고 넓은 공간을 추구해. 그러면 기술이 있는데도 그걸 따라가지 않는 거야. 기술을 다 쓰지 않고 이전의 미학에 맞춰서 그냥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건축의 미학화 경향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게 바로 이거를 야, 기술이 발달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건축을 미학화시키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좀 더 그 기술들을 적용시켜야지.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신건축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신건축이 파사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걸 좀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나와요? 베냐민은 공간의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사유의 연장선상에서 공간의 이분법이 뭘까? 실내하고 거리를 딱 나눠놓는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러한 사유의 연장선상에서 신건축의 구성 원리를 탐구했대요. 신건축에서는 철고를 재료로 사용하면서 벽을 제거하는 설계가 가능해져서 어? 철고를 이렇게 재료로 사용하면서 벽을 허물 수 있었대. 그러면 내부하고 외부하고 실내하고 거리하고 경계가 어떻게 될까요? 완화가 되겠지. 파사주처럼. 파사주랑 비슷한 이러한 어떤 건축 양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딱 경계가 생기지 않고. 그리고 또 빛이 투과하는 유리 사용의 확대는 내부와 외부의 통합을 공간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비해 파사주는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과거의 건축 양식들이 절충적으로 혼합되어서 지어졌다는 점에서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건축 양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베냐민의 설명이다. 이처럼 베냐민은 파사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외부로부터 차단한 그릇 속에서의 삶이 지배했던 19세기의 관계와 투과의 원리가 지배하는 20세기로 넘어가는 문지방의 의미를 파사주에서 발견했다. 사실 왜 안 끊고 여기까지 갔냐면 이걸 한 번에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파사주는 실내와 거리의 사이 공간이라는 걸 우리가 아까 알았어요. 근데 이거하고 비슷하게 신건축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첫 번째는 벽을 허물었어. 벽의 경계를 허물었다. 이걸 허물으로써 뭐가 나타났을까요? 실내하고 거리. 실내하고 내부하고 외부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하죠. 경계, 무너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여기는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가능했었고 기술이 발달해서 유리로 벽을 세울 수 있어요. 유리를 통해서 건축학적으로 통합해서 그 실내하고 외부가 유리벽이 있긴 하지만 실내에서도 외부가 보이고 외부에서 실내가 보이기 때문에 그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파사주는 어땠냐면 이 베냐민의 설명에 의하면 파사주는 새로운 재료를 사용했대. 얘는 재료 자체는 재료는 새로워. 재료는 뉴띵이야. 그런데 얘의 건축양식이 어땠냐면 양식이 이전의 것에 좀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건축양식들이 절충적으로 혼합되어 지어졌다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건축양식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기술이 발전했으면 그 기술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양식은 뉴띵이 아니더라. 이런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파사주의 한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파사주는 실내하고 거리에 있는 사이 공간이기 때문에 얘가 이 신건축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문지방 역할을 했대요. 문지방이 뭐예요? 문하고 그 바깥 공간을 이어주는 역할이잖아.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얘가 다리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요라고 베냐민이 설명을 했다는 거야. 여기까지가 전체 글의 내용입니다.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실내와 외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26번입니다. 26번 보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1번 건축재료의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아니죠? 건축재료 이야기 나온 것은 여기에서 잠깐인 것이지 이게 중심이 아니었어요. 주거문화에 대한 관점이 기술의 발전에 미친 영향은 인과적으로 원인과 결과로 얘기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주거문화에 대한 관점 얘기는 아니었고요. 특정 도시에 다양한 사회상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을 대비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얘네 둘의 공간을 완전히 막 중심적으로 대비하진 않았어. 물론 약간은 나옵니다. 사적 공간은 뭐 이렇게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안정을 얻을 수 있고 우리 누구였냐? 그 진멜의 의견에 따라서 보자면 근데 외부 공간은 막 자극이 많고 신경관인 상태에 빠지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오긴 했었죠. 하지만 이들 공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부각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번 신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쵸?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및 견해 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해서 진멜과 베냐민의 어떤 이론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